다양한 기술들도 또 선보였습니다. 셀러들이 상품을 쉽게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툴도 좀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자동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챗봇 기술도 더 좋은 기술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최적화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업자 판단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술도 지난해 저희가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만든 각종 툴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곧해져서 더욱 고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이브 영상에 개성을 더한 다양한 프리즘 기술이나 상품 이미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태그를 자동으로 추천해드리는 이미지 분석 기술이나 코디 콘텐츠를 자동으로 삼성하는 딥웨이 분석 기술 연간 상품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음성기관으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간편결제 기술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